코리안 트래디셔널 푸드 와우 어메이징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늘 불행과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이 정도면 방송 천재인가?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거는 김장 김치 뽑기로 나눔 하겠습니다 혼자서 못 먹어 한 포기가 좀 많이 커가지고 반 포기로 해서 많이 나누는게 좋을 것 같거든 3,000원만 내면은 반 포기를 먹을 수 있다 자 세팅을 좀 할 거예요 일단은 일단 김장 재료를 먼저 손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재료들 소개해드릴까요 여러분들?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오 이거 이거 장충동 왕무 오 족발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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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팥살가루에다 전분처럼 와 이거 쿨트럭에다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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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 사 challeng 저? 이게 오 그 근데 진짜 손에 속으로 올라갔다 끊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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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12컵 아 이 고춧가루를 그걸 지역마다 비밀 상점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데 나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모문이 될 걸로 사왔습니다 아 와 진짜 된다 여러분들 와 양파 좀 넣고요 사과 좀 넣고요 새큰불 하나 둘 셋 컵 셋 한 컵 한 컵 한 컵 한 컵 한 컵 분명 요리 방송인데 연금술 방송 보는 기분이 드네요 아이 지금 나름대로 잘 만들고 있다니까 이 시간이 왔어요 자 보이시다는데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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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요 이상한 맛은 아니에요 난 괜찮은데? 난 좋은데 난 진짜 좋은데? 내가 좋다고 하면 너희들이 못 믿으니까 좀 이따 지셀림한테 맛 평가를 시켜봅시다 그럼 오케이죠? 일단 정리를 지셀림 오기 전에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럼 일단 지셀림으로 지셀림이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커피까지 이렇게 또 맛 평가 시간 왔습니다 지셀림이 요거 맛을 보고 냉정하게 한번 진짜 어떠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지셀림이에요 아 이쪽 보면 돼 있죠 네 이쪽이 지셀림 아 그럼 어디 한번 네 가보시죠 자 먹을게요 뭐 부족한 거 있어요? 대형 맛은 적당하구요 네 제가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왔거든요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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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전라도식 김치잖아요 지금 아 그런가요? 저 그냥 매시키더리 가서 몰라요 광주에서 먹는 김치맛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야 제 입맛이 5년 동안 광주에서 많이 길어져 있기 때문에 입맛 장담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맵고 땅이 짜고 네 그런 맛이에요 어쨌든 간에 바쁘지 않아요 이게 시즌을 좀 짜고 만들었는데 이 레시키도 넣었는데 이런 맛이 나온가? 어 괜찮아요? 의외로 또 재능이 있으실 텐데 아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녹아나구나 여기가 이 부분이 녹아나 이게 녹아나구나 이거 아무튼 yk 인간을 받은 국물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받는 한국인물 식품 그리고 한국인P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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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P 마우 어메이징 네, 잘하셨습니다. 이제 좀 한숨 좀 놓네요. 아이고, 다음주 김장 이제 자신 있어. 다음주 김장에 자신 있습니다. 진짜 예행이어서 확실히 있고, 오늘 느낀 적 뭐냐면요. 일단 첫 번째, 다라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다라이를 한 두 개, 세 개 더 사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 김장 속을 세 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. 다음주 40kg거든요. 우리 김찬물요. 아, 그래요? 예, 우리 김찬물. 그럼 저희 다시 올게요. 네? 아무 일 없었습니다. 다들 이렇게 또 즐거워 보이시죠? 어..재미는 얘기를 제가 좀 풀어가지고 재밌게 풀어가지고 근데 우리 가족은 김치에요! 야 맛있겠다 진짜! 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나 아직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요 나 아직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요 아 뭐야! 왜요? 뭐 넣었습니다? 안 넣었는데요 뭔들이여 갑자기 아니 뭐 넣었어요? 아 왜? 뭐해? 아니 커피 해도 이상한 맛나 왜? 아니 이러시면 안 됐어요! 이거 뭐 넣었습니다! 아니 제가 설마... 아 이거 나왔어요? 설마 이거? 잠깐만요! 느꼈다 야! 아 커피 미안해요! 아 먹다가 커피에다 이렇게 넣는 거 어딨어 이거를?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맛이 이게... 여러분 다음에는 안 들키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? 야! 홀로! 아! 맞아요! 아이고!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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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나왔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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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cher1세가 야 FR si 야! 김치 왕판! 야! 김치 왕판! 음!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! 당첨 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 뒤로 갖다가 보내주세요! 누구신지 드시나요? 아 완판